자 후반부라서 16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16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이 있는데요 중심 좌표가 a,a 라고 써있죠 a,a 고 반지름이 루트 10인데 지금 여기 직선과 원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반지름과 수직 쪽은 체크 하셔야죠 자 그런데 원,c의 중심과 y는 2x 사이의 루트 5이고 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건 반지름이 여기있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여기있고 이 거리가 루트 5라고 되어있는거 보니까 루트 5라고 되어있는거 보니까 여기서 루트 10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y는 kx가 접할 때 상수 k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원,c의 중심 a,a 와 y는 2x 사이의 거리부터 확인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피터그라스 써가지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걸로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그냥 여기를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2x-y는요 이거랑 a,a 까지의 거리 한번 조사해 볼게요 거리 루트 5라고 되어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루트 5분의 2a-a 그러니까 절대값 a인데 a가 지금 양수에요 여기서 루트 5래요 그래서 a가 얼마에요? a는 5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5,5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두번째 5,5랑 y는 kx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한번 kx-y는 0 그리고 5,5까지의 거리 한번 조사해 봅시다 거리 한번 조사해 보시면 루트 k제곱 플러스 1 분의 5k-5 절대값을 한 것이 루트 10이다 이걸 풀어주시면 k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양면 제곱 할거에요 그래서 5로 밖으로 빼내시고 k-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녀석은 10에다가 k제곱 플러스 1 그러면 25k제곱에 마이너스 2k와 25 곱하니까 마이너스 50k죠 플러스 25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녀석이 10에다가 약분할걸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k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적겠습니다 넘어가시면 15k제곱에 빼기 50k에다가 플러스 15는 0 5로 약분하실게요 그러면은 5 3 15 5 10k 플러스 5 3 15는 0이니까 1 3 3 1 들어가서 빼기 빼기 들어가니까 k는 3이거나 3분의 1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3일 수는 없어요 k가 3분의 1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인데요 어렵진 않았죠 그리고 항상 원에 관련된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중심과의 거리를 많이 이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의 기출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그동안 기출학습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 오늘 좀 까먹었거나 그렇게 되는 거겠지 알겠죠?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 17번 가겠습니다 1부터 3 사이에 있는 실수 k에 대하여 1부터 3 사이에 있대요 y는 kx 플러스 4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4,0은 하나 지나네요 마이너스 4,0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좌표가 마이너스 k인 점 p가 있다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k 제곱에다가 플러스 4k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두 점 q가 마이너스 2,0도 써있고요 r은 0,1 써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각형 p, q, o, r 이 넓이를 구하는 거구만 그죠? 그러면은 여기 샥 잘라주셔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번 할 거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번 해서 넓이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밑변의 길이는 2가 되겠고요 높이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높이는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이거에 y좌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넓이는 이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아니야 1이야 높이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k는 좌표고요 이게 길이니까 그냥 k로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넓이예요 넓이의 최대값을 잡는 거니까 꺼져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에다가 플러스 2k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라는 거야? 2분의 1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분의 9k입니다 k값의 범위는 맨 앞에 써 있어요 1부터 3 사이에 뒤집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마이너스 2a분의 b 체크해 보시면은 플러스 플러스 4분의 9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81에다가 플러스 4의 8분의 81 나오네요 그럼 81 밖으로 빼시고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8분의 1이니까 16분의 2 넣으셔가지고 8분의 1에다가 16분의 1 확인됩니다 16분의 81 나오네요 16분의 81이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14번쯤 부터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고생할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아직은 기본 4점 문제인 거죠 4점도 무거운 게 있고 좀 가벼운 게 있는데 16번과 17번의 두 개는 보통의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앞에 거는 원에 관련된 문제라서 중심까지 거리를 이용하는 당연한 문제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이제 허력 문제 넓이의 허력 문제 교과서에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확인했고 그 다음에 18번 가보겠습니다